Medic 칼 sport 인 ten совремracNN 박수령 아 이렇게 말하고 싶다 했지 아우 아우 예 예 네 예 복귀하시고 안타치셨는데 안타치시고 오늘 3중류 경기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우 저만 잘하면 됐었는데 그래도 안타 빨리 나와서 오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오늘 어려운 경기 했는데 이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복귀 하시고 난 다음에 몸 컨디션은 좀 괜찮으신지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이기는 경기 선수단 다같이 보여드릴테니까 야구장 많이 찾아와주시면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칸하고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모르게 나온거요? 의조된 세리머니는 아니었어요? 그냥 선치점이고 하다보니까 네 팀 분위기도 좋아질 것 같고 너무 조용히 이렇게 하면 분위기도 안살 것 같고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잡을 뻔했던 타구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설명 한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 좀 큰 타구였는데 제가 빨리 팬스에 붙어서 진짜 인녀님껏 점프를 했지만 아쉽게 늦췄습니다 팬스에 글로버가 붙어있었던 것 같아요 좀 떨어져있었으면 안 떨어졌을 텐데 급박한 상황이라 그건 빨리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글로벌을 좀 더 살려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